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적숙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로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울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의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묻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새벽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라 오해를 합니다. 저도 처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일곱 나팔 일곱 봉인 일곱인 그리고 용과 짐승들 이야기 그리고 많은 숫자들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전혀 달라졌어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성경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읽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새벽 설교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이 선정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 알지만 90년대 1세기 후반에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할 수 없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환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벌써 많은 사도들은 순교를 이미 당했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거의 하나 둘씩 잡혀 그리고 거의 사라졌던 때입니다. 오늘 성경을 쓴 요한사도도 나이가 많아서 그 또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게 바로 소망과 위로예요 소망과 위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박해 중에 있을 때 너희들 더 열심히 살아봐 더 힘을 내 하면서 책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가장 어려운 환란 중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보다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실상을 보여주심으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독특합니다 어떤 실상을 보여주시는 건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당장 보이는 것이 로마의 황제가 최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성도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먹잇감이 성도들이고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들의 육신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 음란한 자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에 비하면 교회는 가장 초라해요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실상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 뒤에는 더 큰 보좌가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도 그는 짧은 한때를 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이라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땅의 임금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권세가 있어 보여도 그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만앙의 왕으로 자정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게 5절이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휘둘려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지 말고 실상을 보라 로마 황제의 그 보좌 뒤에 있는 더 큰 보좌를 보아라 초라해 보이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진짜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분류가 되는 성경입니다 구약의 묵시문학은 다니엘이 있고 신약의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이 인류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요한계시록도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는 편지글입니다 발신자는 누구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발신자고 수신자는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수신자들입니다 이 편지글이기 때문에 모든 신약 성경의 편지글은 특징이 하나 있기를 발신자가 소개가 되고 수신자가 소개가 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인사글이 편지글마다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바로 오늘 1장에 보면 그 편지글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참 특이한 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앞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 이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거룩한 숫자이기 때문에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건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임 목사님께서 사모 세미나 때 어느 한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모님이 나이가 어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 사모 세미나에 와서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를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사모의 이 직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두려워서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첫째 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마음에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이 그날 저녁에 그렇게 붙잡아지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달리 보이더래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꼭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있잖아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보좌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그리고 또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성도 여러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히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셔요 저희 큰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연말이 되면 발표회를 매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회에 한 몇 차례를 갔지요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때 근데 갈 때마다 저에게 참 특별하고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섯 살 아이들은요 이 무대 위에 올라오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도 안 들려요 선생님이 자, 딸아에 율동을 하면 하나도 그걸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 하나 하나같이 무대 위에 올라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회를 하면 어디 앉아 있으라 질서를 엄마, 아빠들이 안 지켜요 다 앞에 나와서 누구야, 나 여기 왔어 누구야, 나 여기 왔어 아이들한테 먼저는 눈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를 보면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하는 율동 따라해요 제가 어린이집 발표회 할 때 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집 믿는다는 건 꼭 저런 거구나 어린아이들은요 무대 위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 확인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눈에 눈도장 찍고 계신 거 확인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재롱 잔치를 벌려요 꼭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에요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지금도 부활하시고 그리고 만앙의 왕으로 자정하여 계신 주님이 통치하시지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 오늘 하루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10절 이후로 보면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의 환상을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는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봅니다 13절에서 16절에 걸쳐서 이 총 4절에서 예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그가 보았던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희귀가 흰 털 같고 눈이 불꽃 같고 금띠를 띄고 계시고 요한이 본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요한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은 이전에 육신으로 보았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 영광이 너무 놀랍고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다가 어떻게 되어버리냐 죽은 자와 같이 고꾸러졌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메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요한은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에스겔이 똑같았지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도 똑같았지요 다니엘도 똑같았지요 환상 가운데 그 보좌 앞에 그들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도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지금 고꾸러져 엎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도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활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예수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서 있어서 아침에 새벽까지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면 그 하늘 영광 그 보좌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누추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 아마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더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영광의 주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등병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손을 얹고 고쳐주시죠 나병 환자는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게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 거룩 자체이셔서 예수님만은 예외이셨어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한 게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꼭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서 요한은 부정한 자일 뿐이에요 그 대단했던 요한도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가서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과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성경이 아니고요 은혜의 성경이에요 요한이 대단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일장에 우리가 이 요한처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오늘 분명히 붙잡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 안에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은 일관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힘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머거리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늘 듣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은 레마와 같이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와서 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아침에 그 음성 하나 듣고 하루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고 그 한 주간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그게 보이고 어제와 동일한 오늘 하루인 것 같아도 보이는 게 다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감사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오늘 말할 수 없는 환란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 있잖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족 중에 요즘에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또 내 아이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에게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있잖아 그 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잖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온 하루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혀 엉뚱한 뇌를 바라보니까 힘이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잖아 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아는 지인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방황하고 표류하고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온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온 하루를 사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마음과 생각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묶임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에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서서 우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잖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온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온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이 다 은혜요 보이는 것이 다 감사가 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반량 홍보도 내가 하나님 죽어두는 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수도 건강과 불평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성과 청하적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는 문이 열리는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소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무덤에 받야되고 우리를 공부 Senhor 여러분께요 바라보는 문이라는 것을 47만 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steward에 돌아가시옵소서 주여 내 가 보겠습니다 저희 예수님 하자 보면 오늘 항상 내 가 Geme의 자 오빠와 아버지 형의 마음을 지켜 감사와 함께 영원히 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시한 하나님의 동 rear 하나님의 verify 하나님의 한번 하나님의 trabalhar